여러분, 사도와 보살 업으로 삼으신 분들은 직업이 부업입니다. 본업이 뭐예요? 보살, 사도. 저는 전 인류를 취직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무량고용. 제가 2014년부터 내세운 대선 나가고 이러기 훨씬 전에 홍의각당은 3대 정책을 이미 이행하고 있다. 뭐냐? 무상교육. 유튜브 들으시면 되잖아요. 무상의료, 심리치료 해드립니다. 무량고용. 고용을 저희는 취직 도와드려요. 보살 다. 보살은요. 뭐 이렇게 T오도 없어요. 그냥 다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난 오늘부터 보살이야. 난 오늘부터 사도야. 맘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난 오늘부터 제다이야. 뭐라도 좋아요. 난 오늘부터 보살이야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 생겼어요. 보살. 저기 사장님은 저기. 회장님은 비로자나 회장님. 사장님은 아미타 사장님. 해서. 난 보살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CCTV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함부로 이렇게 출근을 했죠. 이미 눈뜨면 출근한 거예요. 꿈만이 그나마 자유지. 이제 눈뜨면 출근입니다. 자,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육바람 일해야죠. 일단 깨어 있어야 돼요. 사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양심에 찜찜한 건 하면 안 되고. 자명한 건 하고. 이 간단한 공심만 갖고 하루 살아보세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 강의 들으시는 백수분들은 지금 목에 힘 주세요. 오늘 취직한 거니까. 보살입니다. 사도. 본인이 하나 써서 붙여주셔도 돼요. 보살. 보살. 유농식. 사도. 유농식. 사실 좀 부끄럽죠. 바로 사도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우시겠죠. 사도준비생 이러면 되죠. 보살준비생. 제다이. 또 제다이 준비생이 있어요. 제다이 준비생. 하면 마음이 좀 편하시죠. 그래서 양심 편한 대로 계속하고 양심이 찜찜한데 피해 다니는 게 인간의 업입니다. 그럼 그 한 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가지셨죠.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한테 업을 안 주실 것 같죠.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못 변하리야. 제가 한번 살아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잠도 못 자게 계속 와요. 저는 항상 그게 제가 제 재능이 학문 쪽에 있다 보니까 철학적에 있다 보니까 늘 어떤 식으로 왔냐면 오늘 하루 인류가 이해할 수 있게 노자 일장을 풀어봐라. 왠지 풀고 싶은 거예요. 안 풀면 찜찜하고.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게 풀고 나서 하루 밤에 되면요. 저는 뿌듯한데 또 애고 입장에서 돌아보면 오늘 하루 뭔 짓 했나 싶어요. 왜냐. 남들이 알아줄 만한 걸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또 좌절 모드가 살짝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몰라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 오늘 또 내가 아버지 뜻을 잘 이뤘다는 뿌듯함이 또 올라와요. 그 기분으로 버틴 거예요. 오늘 하루 나 잘 산 거 맞지? 하고 또 자고. 그러게 살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먹을 거 입을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느님 나라와 그 정의만 구하라. 하느님 나라 성령과 정의 양심 실천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다 먹여살려 주신다. 하느님 나라가 Tikah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에게 uh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